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늡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춥거나 하면 오히려 무장을 딱 하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덜 걸립니다만 그러나 환절기가 되면 옷도 얇아지면서 오히려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례식이 그래서 빈번해집니다 장례식의 마지막은 두 갈래입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 화장을 선택하신 분들도 또 여러 가지로 갈래끼리 또 있습니다 납골당의 그 유고를 모시느냐 아니면 수목장도 있죠 또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바다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곳에 뿌리는 분들도 우리 TV나 이런 데서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방식이 하나가 볼발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 생겼습니다 소위 우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장 손톱만한 크기의 캡슐에다가 유골가루를 일부를 담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우주공간을 계속 거기에서 인공위성 속에서 맴돌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장이에요 1인당 약 300만원 정도가 든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150명이 1차로 그렇게 유골 캡슐을 통하여 우주장을 치러줬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아이고 부럽다 하시는 분 제 생각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우주공간을 떠도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곧장 천국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내가 옮겨간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 받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미 이 땅에서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아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예수도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험한 인생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렸더군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먼저 얻은 사람이 아직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디에 영생이 있는지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던 1세기를 풍미하던 헬라 철학의 웅변술과 수사학과 논리학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자신의 논리와 사상을 뛰어난 수사학과 웅변 그리고 논리학을 동원하여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행위는 결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그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도하려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수하게 전하는 대신에 이것저것 사족을 갖다 붙입니다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저 사람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하여서 자꾸 이것저것 더 붙이고 붙이고 결국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론 복음은 철학 사상과 같이 멋지게 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유려한 사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호기심을 촉발하며 끌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의 목적인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와 고난과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이 있고 이거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고도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의 이 측면 단순한 것 선명한 것 확실한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그럼 말이 되나? 라고 하며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인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아멘 여러분 아멘어사가 나타나면 아멘어사 출두야 하면서 손에 무엇을 번쩍 듭니까? 마패를 듭니다 제가 어패라고 썼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마패 아 맞다 그게 마패지 마패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그 마패를 보여주듯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그 옛날 구원자인 모세와 엘리아가 했듯이 그러나 예수를 보니까 그는 율법이 규정하는 저주받은 죽음을 죽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며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논리와 그들은 고 이성적인 것들을 늘 추구하던 사람인데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가장 저주받고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이 반역자와 같은 중범죄자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당했으니 이건 구세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학문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변증학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혹가다 한두 사람은 그걸 통해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증의 대상이 결과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20세기 가장 지성인이요 철학가요 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워트란드 러셀의 책을 쭉 흘러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의 책을 보니까 이 러셀이 자기의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 지적인 능력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무엇을 거부하느냐 예수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유해한 종교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예수가 한 모든 말들은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과 가치가 별로 차이가 없다 하면서 막 성경구절을 막 들이댑니다 이제 목사 아닙니까 성경 훈련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 허점이 많아요 그가 들이댔던 많은 성경구절들 보니까 전후 문맥을 다 빼버리고 코냥 고하나 코냥 고하나 그것도 그 뒤에 본질적인 의미는 그가 캐치를 못하는 거죠 불신자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이런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의 대표적인 책들 그 몇 개 안 읽어봤겠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려면 그거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 거죠 읽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과연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선포다 한 번 더요 기독교는 선포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선포입니다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장세기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사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설득하셔야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선포하십니다 설득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가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게 되고 믿게 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여령 교수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석학입니다 평생 종교 없이 지내던 이여령 교수가 2007년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워낙 놀라운 일이라서 떠들썩했습니다 샤킹한 사건으로 교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다 신문에 놨습니다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믿기 전에도 저는 분명히 제가 확신한 것은 성경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을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반박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럼 유교를 평생 이분은 가지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굴복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믿음의 닻을 내려 신앙 생활을 그가 시작했을까 지금은 소천하신 따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따님은 이여령 교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똑똑한 수제였습니다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조기졸업을 했는데 남들은 4년 동안 그 학과 하나로도 쩔쩔매매에서 졸업을 하지만 영문학과 불문학 진짜 어려운 이 두 가지를 복수전공을 하면서 3년 만에 조기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문학 석사를 따고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법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유수의 로폼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옮겨서 검사 생활을 합니다 LA 지방법원 검사 생활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전화만 국제전화 계속하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여령 교수가 실망을 많이 했대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내 딸이 어떻게 그 광신적인 아줌마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실망이 많이 됐지만 반박은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따님이 10년 동안 암투병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성경 붙잡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위로를 어떻게 받았고 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알거든요 오히려 아비인 내가 위로도 못해줬고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따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들려와요 따님의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막불리 하늘이 새카맣게 주저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름 교수가 거기에서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내 딸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잔재주와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그 제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내 딸 고쳐주세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덜컥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딸이 눈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약속을 했으니 애한테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되는 게 도리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이 이 안에 쌓이고 1년 후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에 이여령 교수의 책이나 글을 보면 역시 뛰어난 분들은 달라요 평생 믿은 우리보다도 어쩌면 성경을 더 잘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의 이 성경 구절들을 활용하면서 정말 교계를 위해서 이분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논리로 이여령 교수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하라고 하면 전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따님이 자꾸 얘기해 놓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역사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도래하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1절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금을 위한 나팔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팔보다 중요한 것이 나팔 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5절 보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도예요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보금전할 때 두렵고 떨리고 심히 약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로마 제국 휘하이에 있던 그 도시 고린도야말로 음란과 방탕의 절정을 이루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보금전해야 된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일까?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날으로 말하면 소위 엄친합니다 베냐민 집하 즉 왕족의 혈통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수제 중에 수제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 한 작은 곳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 철학과 사상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논리학과 수사학과 웅변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단순한 복음을 두렵고 떨리면서도 전했더니 가감없이 전한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꾸로지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후서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복음에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설득이나 호소와 능력 여러분 이거 이걸로 도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자꾸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무익한 시도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믿음으로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어떤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믿더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사람들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예정하신 사람들일까요? 예정하신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단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함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김경진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셔서 했던 예화 하나 기억하십니까? 마오쩌둥 중국의 모택동이 이제 죽음을 점점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연로했던 그때에 중국 공산당 대회에 그가 자리를 합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선포가 됐겠죠 거기서 막 공산당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모택동이 쪽지에다가 뭘 하나 막 쓰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러면서 다시 다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넣더랍니다 기자들은 내 눈을 가졌으니 그걸 포착을 한 거죠 대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한 기자가 쓰레기통에 달려가 모택동이 있었던 구겨진 종이 쪽지를 들어 올리고 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 한가운데에 적막하게 홀로 있다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평생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유물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때에 모택동 역시 영혼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금을 전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일단 들어야 믿든 안 믿든 할 것 아닙니까? 전도자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님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주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10여 년을 지금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 대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일식이국을 해서 인사를 왔길래 식사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참 너무 힘들어요 예수 전하면 그 앞면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전할 때 아 미소를 뜨면서 하이 하이 하면서 예 예 그러면서 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 돌아서는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기가 일본 사람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적대하고 컨프론테이션 이렇게 딱 충돌하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섬나라이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융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해코지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그 문화 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안 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나머지 800만의 귀신들 우상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또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도 거의 축출당하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거의 왕따당한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호지 유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더럽고 잔인하고 싸납고 포악해입니다 18살에 벌써 살인, 강간, 방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때려받았습니다 옥살이 하면서도 일을 갈아요 탈출할 거야 탈옥할 거야 저 판사 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인간 되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를 받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사람 아주 강력하게 사도발 뒤집어 놓듯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거꾸로 집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합니다 내가 저질렀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그 외에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바뀌어요 감옥 안에서 그가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그의 감옥 생활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주변에 죄수들을 돕고 섬기고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기가 된 건데 감옥 안의 죄수 중에 아주 심한 종기에 걸렸습니다 이 종기가 피고름이 딱 돼가지고 이걸 짜줘야 되고 이것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뭐 열악하잖아요 감옥 안이니까 건들기만 해도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데 이 호지 유태랑이 자기 입으로 그 피고름을 쫙 빨아가지고 뱉고 또 빨아서 뱉고 또 빨아서 뱉고 여기도 엄마들이 계십니다만 자기 애기 코에 그 누런 코가 감기 걸려가지고 꽉 차 있을 때 그 입으로 빨아줄 엄마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엄마도 잘 못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은 그것도 죄수 중에 죄수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입으로 빨아서 다 뱉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명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무기징역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200명의 죄수들이 그때부터 예수에 대하여 물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믿은 예수는 이런 분이다 간증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200명이 예수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이 아예 그냥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 당시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때인데 죄수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평화로우니까 특별하게 이 감옥 교회만은 우리가 건들지 말자 특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누가 복음에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인격자 누군가가 돌아올지 아니면 살인자 강도 이런 죄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해외 사람들하고 정상회담하다가 누군가가 탁 던졌는데 그 짧은 한마디의 복음으로 이 사람이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전도자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팔인 것입니다 나팔보다 중요한 것이 나팔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복음 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한 인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참 재밌더라고요 88%의 판매원들이 한 번 두 번 시도를 하고는 욕먹과 귀찮은 상대방의 거절을 상처를 받아서 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의 판매원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추라이를 하면서 결국 전체 매상의 80%를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많이 파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많이 거절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많은 거절을 전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씁쓸한 기억들을 내려놓고 또다시 전도,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태신자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 전도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손때 묻히는 과정입니다 손때 묻히는 과정 빳빳한 종이처럼 계속 튕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손때를 묻혀서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1단계에서 10단계도 제가 몇 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이 10단계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5단계인지 8, 9단계인지 몰라요 그럼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단계를 거쳐간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10단계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예수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그 순간 딱 믿었어요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앞에 누군가가 1단계에서 9단계의 노력을 이미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단계든 9단계든 10단계든 그 모든 그 사람을 위한 전도에 노력을 했던 모든 노력들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함께 손때를 묻혔기 때문에 함께 심지어 직접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사실은 다 상급의 대상입니다 태신자 날 준비해서 교회 데코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 이 태신자 운동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전략회의를 짜는 그 헌신들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내가 5만 원을, 만 원을, 10만 원을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즉, 그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 동참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인도로 보내는 구호물품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아들 네 살짜리 꼬맹이가 조그만 소책자를 가져와서 엄마 이거 넣어주세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의 소책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그걸 그 안에 넣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로 보낸 겁니다 인도에 도착한 이 박스가 힌두교 승려에게 마침 이것이 딱 갔어요 뜯어서 그 안에 양말과 먹을 것과 이것저것 다 나눠주고 보니까 소책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에이 집어던져놨는데 집에 오면서 이 힌두교 승려가 궁금했어요 뭘까? 예수가? 누굴까? 읽어보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힌두교 승려에서 이제는 전두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흘러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15년 전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소책자로 변화받은 이 전두자가 그 마을 주민 1500명을 전부 보금을 전하여 다 예수 믿고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뒤쪽을 보시면 사진이 보여요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 씨앗이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바위 사이에 있던 틈을 따라 올라가고 커가고 굵어지면서 결국 이 나무가 바위를 쪼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금이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금은 그 어떤 완악한 마음도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 이런 보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보금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달려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전하면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술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불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건세들 불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울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아멘 구원의 만성이신 예수의 이름을 손이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오 믿고자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노에 예수 이름 예수LI 예수 이름 앞에 나무는 자 우리 반성으로 우리 손 함께 들고 찾아갑시다 예수 이름 더 빛에 예수 이름 더 빛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더 빛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복음 그 차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더할 것 뺄 것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반드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팔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 뒤로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영원이고 그 모든 삶을 변하기는 영생의 몸입니다 구원의 모든 하나님께 위로 은혜와 축복이 있고 저주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양가의 번역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게 없나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질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있으며 우리 앞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누군가 내가 만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구하며 선전의 희망 하나님 영생의 희망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자들에게 지참하시고 이번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우리의 은혜가 가능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직장국교와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주소는 우리의 구원의 고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에게 기쁜 강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소는 우리의 나은 믿음으로 마음을 구하여 믿음하며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기쁜 강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믿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하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음을 또한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전할 수 있는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원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